북한군 파병에 대해 국제사회에 비난을 받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이미 서방의 용병들이 배치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우리한테만 그래? 라고 하는 거죠. 또한 북한군 파병은 최근 비준한 붕글러 조약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웨이트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 나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북한군 파병 관련 논란에 대해 우크라이나에는 이미 서방 용병들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서방 용병과 위성 정보 데이터 없이는 장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정직하고 공개적이라면서 북한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조약에 따라 북한군 파병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전달한 무기의 규모가 최소 2조 4천억 원에서 최대 7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독일 싱크탱크의 추산이 나왔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2만 명까지 투입할 경우 추가로 8천억 원의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